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탄 부산 주시고요. 바로 시작됩니다. 바로 갑니다. 최상윤 씨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본인 캐릭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국정원 요원이고요. 굉장히 애인지고 근데 성격이 좀 안 좋아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일강 화이트에게 대표이사 이상엽이고요. 윤석호라는 이름이에요. 너 아니라고요. 윤석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정원에서 화이트 요원이고요. 예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지. 그 다음에 저죠. 김지영 배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국정원 18년 때 배틀왕 블랙 요원 황민순 역할 맡은 김지영입니다. 이종혁 배우님. 저는 이 사람들을 다 총괄하는 팀장 동팀장 역임을 맡았습니다. 저는 강호원입니다. 저는 우주 탑스타 역할을 맡았고요. 이 세상은 나로 인해 돌아가는. 어떡해. 우리 준영이 춤 볼 수 있다. 아직 안 돼요. 아직 아닙니다. 파이팅. 좋습니다. 자, 60초 시작합니다. 말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고요. 너무 어려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패스 가능해요. 패스. 이거 너무 어려워. 패스. 너무 어려우면 다섯 번 했어. 계속 얘가 너라 그래. 아까부터 쌀 떼질 만한. 쌀 떼질 만한. 쌀 떼질 만한. 최강희 씨 아무 얘기나 한번 해보시죠. 드라마 핵심 키워드들입니다. 정답은? 백찬미. 백찬미. 최강희. 최강희. 강짱. 강짱. any of you are ready. 아아악. 박하면 돼요? 박해도 돼요? 박그래요? 박고자 여기까지. 박도 돼요? 박고요? 어, 패스 패스. 어, 나 소문이 찍은 스타일 있어. 아, 잠깐 이건 안 돼요. 다음 걸로. 다음 걸로. 왜 이렇게. 최강희 회원님. 어딨지? 어딨지? 여보세요? 야, 이 장 어디 있어? 이 장 어디 있어? 이 장 어디 있어? 이 장 어디 있어? 국정원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어떻게 설명해 이거 잠깐만요 우리 바로 이주영 배우님께서 몸으로 국정원 설명해주세요 누가 봐도 국정원인데요? 맞으면 누가 봐도 국정원 화이팅 한 번 하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좋아요 시작합니다 어디 있냐 잇냄 미녀 삼총사 취하는 거 같이네 사이다 뭐야 뭐야 싱글맘 국정원 패스 패스 모델 이것도 못하겠어요 이거 어떡해 패스 패스 탑스타 탑 탑 강우원 슈퍼맨 원더우먼 3 2 1 2 2 2 3 2 2 2 3 3 2 3 2 2 2 2 3 2 2 3 2 2 3 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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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4 4 4 5 5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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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4 2 5 5 5 2 1 4 5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다 효도상 퍼포먼스 마음껏 하시죠 10초 퍼포먼스 하실 수 있는 무반주 댄스할 때 뿌려주신다고 무대앞으로 뿌려주신다고 하고요 우리 2등팀 선물은 뭘까요? 공개해주시죠 이거 너무 좋다 인싸안경을 2등팀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써보시죠 유인영씨 유인영 배우님도 한번 써보시죠 유인영 배우님도 한번 써보시죠 내가 쓰니까 명품같다 아 좋습니다 멋진 모습 네 이제 해줄게 3등팀에게는 저희가 선물 대신에 무반주 댄스라는 벌칙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오야 지금 아니야 간단한 손놀림으로 저거 이게 다 얼마예요 이게 아유 이거 이게 무슨 일이오 우리 3등팀 우리 2강혁 최강희 팀 바로 무반주 댄스 지금 보여주시면 우리 나머지 1등팀 2등팀이 우리 2등팀 유인영 이준영 팀이 댄스하시는 동안 또 좋았어 우리 드라마 이런 드라마다 많이 많이 사랑해달라고 이런거 다시 한번 얘기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무반주 댄스니까 또 심심하지 않게 고마워 벌써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오 괜찮네 무반주 댄스 가자 시작합니다 떼어서 출발 너무 무서워 아유 이 새끼야 너무 무서워 나 추셔 무서워 다시하게 그만해 이제 너무 무서워 그만해 안 나와 무서워 에이 이거 뭔데 내 춤이야 발차기 춤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세요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오오오 와 댄스 너무 빡쳤네요 잘한다 멘탈 승리였잖아요 사실 경호원 자세는 경호원 자세는 뭐예요? 이렇게 하고 딱 써야 돼 이렇게 아 양손으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뭐 그냥 멋있는 멋있는 자세는 약간 대충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오오 근데 뭐 약간 테러 진학을 한다고 할 때는 총을 약간 약간 이렇게 들면서 아 아 후라씨 이렇게 찍고 이렇게 아 너무 멋있었는데 후라씨라고 후라씨 제발 제발 그 멋짐이 와장창창 베란후라이 후라씨 베란후라씨 베란후라씨 꺼 후라 땡땡 호주하실 때만 해도 너무 멋있었는데 후라씨에서 예 좋습니다 이렇게 본방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서 우리 카메라 보시고 멜로 눈빛 한번 원샷 딱 잡아드릴 테니까 멜로 눈빛 한번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우와 뭐야? 윙윙 자 허리 그거 멜로 아니잖아 이종혁 배우니가 멜로 눈빛다고 어려워 이종혁 배우니 멜로 눈빛 자 이종혁 배우니 멜로 눈빛 갑니다 오는 거예요? Administrator 못하겠어 진짜로 지금은 accuracy 제발 생각을 눈에 뭐 들어간거야? 너무 왜 제발 계속 해주 bil 그만해 오Excuse me Δ mü 어지러워 나 틀른 거 같아 감사합니다 예 멜로 눈빛 갑니다 와 빛이 내린 날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이거 점 찍은 거야? 정이에요 형 정이에요 원래 정이에요 너는 나를 만나서 따라라라라 좋습니다 이종혁 배우님 시간을 역주행하는 비주얼의 비결은요? 꾸준한 음주와 꾸준한 음주? 네 아까도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는데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짜장면에 백알 잡수시고 싶으시다고 꾸준한 음주 지나친 흡연을 건강 해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흡연은 좀 자제하고 꾸준한 음주로 지나친 건강을 삼가해야 돼요 관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굿캐스팅 보면서 먹을 저녁 메뉴를 추천해 주신다면요 라고 김동희 님께서 아까 어떤 분이 치킨에 치킨 먹으면서 먹으면 재밌겠다고 치킨도 디테일하게 좀 가볼까요? 어떤 치킨으로 갈까요? 양념, 간장, 마늘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하나 정해주세요 후라이드 반반 치킨 반반으로 갈까요? 뭔가 좀 버라이어티하니까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드라마처럼 버라이어티하게 반반 치킨으로 고구마 고구마요? 고구마? 식단 관리하세요? 요새? 고구마 먹으면 우리 드라마가 사이다 같은 거 콜라 회사가 싫어하는 사이다 드라마 콜라 회사가 싫어하는 사이다 액션이 사이다 액션 단톡방이 최근에 생겨서 한 명씩만씩 들어오고 있어요 우현 씨도 초대돼 있으니까 우현 선배가 안 하세요 그럼 문자로 안 하세요 그래도 항상 모임자리에 계세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몰라 내가 전화했나? 최고 시청률을 넘기면 공약을 이행해주시면 되는 건데 혹시 공약 생각해보신 거 있으신가요? 근데 아까 우리가 한밤에서 최고 시청률을 했으니까 이번엔 첫방 시청률을 하는 거 그래 좋아 첫방 시청률 예상 시청률 얘기하고 최고 시청률 몇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첫방 시청률 10%? 10%? 10% 좋습니다 10%! 10% 좋아요 전부 10%? 10% 좋습니다 10% 시청률이 넘을 시에 어떤 공약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길을 한번 걷기 이런 착장으로 같은 착장으로 영상 내일 모레 안 돼 그러니까 뭐 언젠가 똑같은 착장으로 6명 다 우리 배우분들도 나머지 우리 남자 배우분들도 가족 착장으로 저는 옆에서 꽃을 뿌리는 거 범인할게 범인 도망가는 범인 우리 국정원 요원 여성 세 분이 멋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포스터 탁장으로 길거리를 한번 걸어주시겠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어렵진 않잖아 뭐라도 시키면 하지 뭐 뭐라도 시키면 하지 뭐 남자 배우분들도 도와주신다고요? 꽃을 뿌려줘 남자들은 같이 해야 돼 우리 사진도 찍어주고 우리가 할게 할게 세 분은 사진 찍어주시고 꽃 뿌려주시고 또 가드해주시고 그럼요 물론입니다 이행하는 공약으로 오 재밌겠다 공약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예 첫 착장 그대로 너무 기대되네요